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저는 그날 일을 taraf한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. 우리는 일을 잡고 가지면서 일을 하고있습니다. 밥을 안 먹고 일만 하면 아프고 밥을 안 먹고 일을 하면 아프고 밥을 먹으면 아프고 그런 것처럼 기계도 밥을 줘야 해요. 이게 여기다 켜고 한 방울만 그러면 기름이 이게 밥이에요. 그러면 기계가 잘 안 망가지거든요. 그러면 떨어뜨리거나 이거 한 번씩. 이거 하루에 한 번 정도?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열 명 자를 때 한 번씩만. 열 명 자를 때 한 번씩만. 열 명 자를 때 한 방울 주면 이거 1년도 쓸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정도는 몇 년 됐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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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고 쓰기 전에 기름을 줄 아세요. 이 정도는 몇 년 됐어요? 오늘은 남자 컷으로 하기로 했잖아요. 이 정도는 몇 년 됐어요? 이 정도는 몇 년 됐어요? 예를 들어서. 이름. 아니, 이 머리 말고. 이 머리를 자른다. 이 정도는 몇 년 됐어요? 우유는 길어야 되죠? 이 실리아 길어야 되죠? 그럴 때 나는 이 머리를 자를 때 여운 머리가 이 정도 되어야 되겠다. 그러면 이 정도 자르고요. 이 머리를 자른다면 기장이 조금 더 짧아야 되겠죠? 이 머리를 자른다면 기장이 조금 더 짧아야 되겠죠? 저 머리를 자른다면 조금 더 잘라야 되겠죠? 물론 아이샤 포도마서는 탑이 좀 더 짧아야 되겠죠? 그걸로 계산해서 이 사람 머리를 자를 때 이 기장. 이 머리를 자르면 이 기장. 그걸 정하면 돼요. 맞아요. 뒤로 자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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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걸 정해서 자르면 되고요. 뒤로 자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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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머리를 자른다면 더 짧게 해서 밑에만 자르면 되겠죠? 이 머리를 자르는 것을 제가 자르면 마네킹 주인이 자를 게 없겠잖아요. 그래서 위에는 제가 안 자르겠습니다. 이 머리를 정할 때 여기까지는 안 자라야겠다 싶은 머리는 핀셋을 꽂아주세요. 여기 한쪽만 보여줄게요. 나머지는 마네킹 주인한테 하라고요. 여기 한쪽만 보여줄게요. 여기 한쪽만 보여줄게요. 여기 한쪽만 보여줄게요. 한 번 자르고 바로 위에는 밑에 머리에 맞춰서 위에 조금 잘라주고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되거든요. 제가 여기까지만 자를게요. 제가 여기까지만 자를게요. 남자 머리가 맨 처음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하면 더 쉬워요. 이런 스타일을 자르면 머리가 이 기장은 있어야 되겠죠? 우리가 만약에 가발로 볼 때는 이게 심는 것 때문에 안 예쁘게 보여요. 우리 사람 머리가 까랑지기 때문에 더 예뻐요. 이렇게 보면 돼요. 우리 사람 머리가 까랑지기 때문에 더 예뻐요. 이렇게 보면 돼요. 여긴 더 짧으면 더 짧게 자르고 하면 됩니다. 이 머리식으로 옆을 짧게 자른다고 생각하면 어제 이거 연습해 오라고 했죠? 이 머리식으로 옆을 짧게 자른다고 생각하면 어제 연습해 오라고 했죠?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어제 내가 말했죠? 반드시 올라가면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복 싫어요. 파멀고 머리인 것처럼 안 이뻐요. 항상 여기서 이렇게만 해주면 실수 안 한다고 했죠? 이렇게 된 머리를 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것만 잘 보세요. 길 때는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. 이렇게 해주시고. 그러면 윗머리가 더 길어지죠? 밑에는 작고. 나는 밑에를 더 짧게 하고 싶을 때는 더 짧게. 그듯이 빗은 항상 위가 떠야 돼요. 이것만 잘 자르는 거니까. 이것만 잘 자르는 거니까. 이 빗을 이렇게 하고 자르면 바보가 돼요, 머리가. 이것만은 비우가 있는 거잖아요. 주로는 너무 안정한 거잖아요. 그리고 지도가 안정한 거에 있는 걸 커트 칠 때, 이건 자르는 것이지 기술이 아니에요. 빗이 기술이에요. 네, 이해가죠? 이해 안 가시는 분은 보민주사하고 항상 질문을 하세요. 자, 다시 빗을 이렇게 하면 바보, 이렇게 하면 F 스타일이 나옵니다. 자, 짭니다. 빗을 잘 보세요. 이렇게 하면, 이해가죠? 이렇게 하면 돼요. 우운 머리를 자를 때는 바로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? 이렇게 하면, 또 보이죠? 네, 이게 중요합니다. 빗을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? 위에는, 여기는 반드시 해야겠다 싶은 머리는. 빗을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? 빗을 이렇게 하면 돼요. 이렇게. 빗만 잘 보시면 돼요. 이해가죠? 이렇게 하면 돼요. 이런 스타일처럼 위를 길게 하고 싶을 때는 빗을 이렇게 하고, 또 이런 스타일처럼 옆을 작게 하고 싶을 때는 빗을 이렇게 일자로 하면 돼요. 이렇게 하면 돼요. 이해 되죠? 네. 이렇게 하고, 이 윤머리는 온한 스타일 만큼 작게 길게 선택하면 돼요. 그래서 내가 어제 전체 머리를 이 기장으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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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라고 했던 거 이해가시나요? 이 커트를 하기 위해서 어제 그걸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. 그러면 여기 기장은 내가 원하고 밑에 이렇게만 이 스타일을 한번 잘라보세요. 밑에 이렇게 치고 아니면 이렇게 치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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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도 되고요.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자로 쳐도 되고요. 여기까지 연습을 하시면 그 다음 작품도 하게 돼요. 한 작품 할 때 한 시간이 걸리면 두 사람 한 사람하고 짝꿍하면 두 시간이 걸리죠. 그러면 오늘 여러 개 못 배워요. 그래서 짝꿍도 가르쳐 주면서 서로 해서 많이 배우게요. 그래서 짝꿍도 가르쳐 주면서 서로 해서 많이 배우게요. 맨 처음에 이 바리감 하는 게 제일 무서운데 기기가 으르륵 나가니까 무서운데 이렇게만 안 들어가게 하면 절대 쉴 수는 없어요.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. 그리고 다시 말하는 게 베베가 상품을 하게 하면 좋은 사회적은 없습니다. 또 다른 사람은 함께 배우고 싶죠.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